미국의 치명적인 실수 발각 kf-21 전투기로 키드의 후회 한국이 이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미국이 분석한 kf-21 생산력 충격적 미국 기업의 충격적인 폭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지난 10일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17일 공개됐다 kf-21시 제2호기의 이륙과 착륙 지상 이동 모습 등을 지상에서 촬영한 3분 45초 분량의 영상이다 조종사가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행을 마친 뒤 박수를 받으며 귀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kf-21시 제2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9시 49분에 이륙해 35분 정도 비행을 하며 각종 비행 능력을 시험한 뒤 10시 24분에 착륙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영상에는 2호기가 활주로를 가볍게 차고 올라가 창공을 비행한 뒤 안정적으로 사뿐하게 착륙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시제 2호기의 비행을 조종한 진태범 수석조종사는 1호기 비행 경험을 축적한 뒤에 비행이라 2호기도 친숙했다 며 조종 안전성 위주의 비행이었으며 비행 특성은 1호기와 유사하여 비행이 용이했다 고 말했다 시제 2호기는 1호기에 비해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동체의 도색이 됐다 수직고리 날개도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1호기와의 차이점이다 앞으로 양산될 전투기에 적합한 도색을 찾기 위해 시제기별로 각각 다른 도색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호기 뒷부분에 수직고리 아래와 조종석 유리 아래에 kf-2100이 가 표시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19일 kf-21시 제1호기의 초도 비행에 이어 2호기도 시험비행의 성공함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kf-21위 원활한 성능 검증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2호기의 비행 성공에 따라 앞으로 kf-21 전투기는 2대2 항공기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시제 3에서 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치면 오는 12월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2. 한국형 독친무기가 장착될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대한민국 공군 및 인도네시아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4.5세대 전투기로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f-4 팬텀 2와 kf-21부 등 노후 전투기 대체 소요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공군의 4.5세대 미디엄 미디엄 급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코리안 파이터 익스페리멘털 위 결과물이다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kf-21위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3으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첫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이달 말 첫 시험비행을 앞두고 지상활주를 하는 모습이 최근 처음으로 공개됐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kf-21은 단계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로 개량되고 국산 초음속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중 러위협에 대응할 첨단 한국형 독침 무기들을 장착할 예정이다 지난 6일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계류장에서 kf-21c 제1호 기가 랜딩기어를 내린 채 지상에서 주행하는 지상활주 장면을 연출했다 계류장을 한바퀴 돌아 경납고 앞으로 향한 kf-21위 수직골이 날개에는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 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동체의 공군과 kai 마크는 물론 kf-2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그려져 있었다 kf-21은 지난해 4월 시제의 1호 기출고식 이후 자체 추진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날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kf-21 시제기는 총 6대다 오는 2026년까지 공군과 kai 소속 4명이 조종사가 6대의 시제기를 몰고 4년간 2000여 소티 출격 횟수 위시헌비행을 할 예정이다 kf-21은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의상 배열 aesa 레이더 등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군 당국은 2030년대 말 물결표 2040년대 초쯤을 목표로 스텔스 도력 페인트 등 물론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kf-21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 크기다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 보다는 작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아 1.8일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전선 총길이 만 32km에 달한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의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천억원 2026-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2에 7천억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원에 달한다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18조원에 달해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린다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 kf-21은 다양한 국산 및 외국제 미사일 폭탄으로 무장하게 된다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인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aim200 아이리스 t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한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 최대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미국의 aim120 암납 미사일보다 우수하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공대지 무기로는 gbu-31 jdam 합동 직격탄 을 비롯한 gbu 계열 폭탄과 국산 한국형적 미류도 폭탄 kggb 국방과학연구소 ed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등이 있다 최대 500여 km 떨어진 목표물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일종의 전략 무기다 일각에서 공대지 무장 개발이 완료되어야 하는 오는 2028년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kf-21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 무기들을 장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kf-21의 한국형 독침 무기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힌다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21에서 발사돼 중 러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 암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 마하 3 음속의 3배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국력 차이 때문에 중 러일 등 주변 강국과 똑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우리나라 가 주변 강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독침 고슴도치 가시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함대지 지대함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이미 개발됐고 함대하명은 개발 중이다 미러 중 일강대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 2020년 8월 전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 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 됐다 마아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로선 군사 초강대국들도 요격수단이 없는 상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21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 요격탄 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이다 현재 우리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어 pac-3 미사일과 청궁이 개량형 미사일 등이다 이들은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도록 돼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다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 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바안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 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 미사일을 탐지 요격탄 요격 미사일 을 탑재한 kf-21의 표적 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을 요격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한국형 독침 무기 개발이 가능해진 결정적 요소 중 하나가 바로 kf-21 개발이라고 말한다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각종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공군 주력기인 미국제 f-35 스텔스기나 f-15k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해 수백 억원대 이상의 돈을 미 정부와 업체에 지불 해야 한다 아무리 우반국이라도 저선 안될 kf-21의 소스 코드를 미측에 제공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3. 중자국 여객기 c919 승인 한 달 만에 300대 주문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가 비행 인증 한 달 만에 300대의 주문을 확보했다 중국 항공업체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여객기 제조업체인 중국 상용항공기 유한책임공사 comac 코맥 는 8일 광둥성 주아이에서 개막한 중국 최대 에어쇼에서 비행 인증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7개 리스 회사로부터 300대의 c919 항공기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단거리 90 인승 여객기인 rj 21 30대도 주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보잉의 737과 에어버스의 a320 과 경쟁하기 위해 설계된 c919는 14년이 개발 끝에 지난 9월 중국 민간항공청 에서 발행한 형식 인증서를 받았다 코맥은 올해 말까지 중국 동방항공의 첫 번째 c919 여객기를 인도할 계획 이다 c919는 j20 스텔스 전투기 와 yu20 공중항공기와 같은 군용 항공기 가 선보여진 이번 에어쇼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c919는 이날 코로나19가 확산한 광저우 인근 도시 주하이에 흐린 상공을 날 다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착륙했다 중국은 첫 자국산 여객기 c919가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c919에 사용되는 엔진 항공 전자 제어 시스템 통신 및 착륙 장치 등 대부분의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대폭 줄고 국내선 운항도 수시로 취소되는 속에서도 수백 대의 항공기를 연달아 주문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c919 여객기 300대 외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방문 에 맞춰 유럽 여객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사에 여객기 40대를 25조원에 계약했고 앞서 7월에는 중국항공 등 4개 항공사가 a320 여객기 292대를 동시에 주문했다 9월에는 미국 보잉이 제작한 여객기만을 사용해온 난방항공 계열사 샤먼항공이 거래처를 바꿔 에어버스 40대를 주문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에어쇼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 금속 대한미사일을 공개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는 주하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공항에 착륙한 h-6k 전략폭격기의 날개 아래 epzd-21 로 명명된 미사일 두 발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2000km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미사일이 대만 해협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 군함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 영상 스텔스기 무인기 드론 요격 장비 공군역 과시 중 최대 에어쇼 서울 연합뉴스 중국 최대 에어쇼인 주하이 에어쇼 중국 국제항공 우주방람회 가파를 개막했습니다 13일까지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제14회 주하이 에어쇼에는 43개 국가와 지역에서 740개 기업이 참가하는데요 중국군은 이번 에어쇼에서 스텔스기 공중급유기 무인기 등 그동안 자랑하던 최신의 군용기를 대거 선보이며 공군력을 과시할 예정입니다